신한국가정연합회와 복지TV가 장애인과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을 위한 공동 프로그램 제작에 나섭니다. 보도에 서정용 기자입니다. 김신한 천복군 교회 교구장, 임영호 목사 등 관계자들은 복지TV 최기옥 회장과 김선우 사장을 만나 소외되고 있는 장애인과 다문화가정, 소외층들의 현안 해결에 협력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방송 제작 지원을 협의했습니다. 이어 주진태 신한국가정연합회 제1지구장과 최기옥 복지TV 회장은 공개홀에서 업무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오늘 복지TV하고 함께 앞으로 공익활동을 하게 되면 워낙 영광을 받으려고 저희도 성진성있고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한 번을 키워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TV의 무한한 발전을 받으면서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문화가정하고 우리가 잘 융합해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문화를 진짜 잘 조사드리고 또 또 한 번을 가지고 잘 길러가지고 작은 글씨로 만들어서 우리가 써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복지TV는 신한국가정연합회와 장애인과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제작과 공익행사 중계 녹화방송, 대담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신한국가정연합회는 하늘 부모님을 중심으로 공생과 공영, 공유주의 사회를 목표로 세계 평화와 참가정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서정영입니다.